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프격기 타쿤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구요 우리가 이번주는 좀 다사다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만큼의 모습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 거에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자 지금 세력이 털고 나갔는데 너 여기서 왜 추천하는 것이냐 라고 여쭤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이거는 세력이 아직 버린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개인에서 900만주 정도를 받아줬다는 거에요 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쵸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료소멸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을 때 900만주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 차익 매물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릴 거구요 특히나 우리가 종점이 어딘지 까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바쁘신 분들은요 010-6411-8706 오늘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이메일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에 하나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은 히든 말고 선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7월 대장절 선물까지 제가 드리면서 오늘 중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구요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산애너빌리티가 쭉쭉쭉쭉쭉 해서 올라왔었는데 자 많이 다사단을 했어요 중간에 뭐 두산 바켓이 떼어내지면서 어디 두산로봇틱스로 편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두산애너빌리티가 체코스주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싸우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종목이 된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싸우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우리는 그냥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잡아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디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종토방에서 간혹가다 싸우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걸 왜 싸웁니까? 그렇죠?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자 우리는 그냥 수익 가는 거 잡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왜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번거롭게 하시나요? 리스크 관내한 만큼의 우리가 그 수익을 더 따라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제가 보유 중입니다 자 그래서 왜 보유 중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가족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보시죠 자 바켓 떼어낸 두산 에너빌리티 자 설왕설레 순매수 1위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노심초사 하시던 두산 바켓에 대한 떼어냈던 모습들, 구조조정을 해준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악재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신분들이 계실까봐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순매수 상위 1%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 우리가 외국인 거래별 동향을 또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가 거의 주력으로 지금 주가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파란색이 비중이고요 자 비중을 아직까지 크게 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체코수주 자 이미 선반영 들어갔다고 다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으면 지금 비중을 덜어주면서 오히려 주가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 이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가 종점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자료 무조건적으로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산애너빌리티가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K 원전 이러면서 두산애너빌리티가 체코헤드가 여러가지 소모품 같은 거 납품도 해왔고요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건 이거라는 건데요 자 체코원전 수출 교도보 필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도 사업 준비 중이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24조원 수출 구분응성 쾌거 23년 초기 완공 전망 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획득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필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원전 사업 수출에도 유래한 성과도 될 것이라 전망됐다 왜? 나토국이기 때문에 자 이 나토국은요 그냥 말이 나토국이지 여러가지 제품들이나 여러가지 규격들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해 놓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총알까지 여러분들 총 쏘는 총알 아시죠? 총알도 이 나토 규격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이 나토는 정면적으로 다 이 규격을 다 맡기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딴 거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만약에 됐을 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날아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산 밖에 또 떨어졌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염려하셨던 것만큼의 주가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K원전이 경쟁력을 입증을 해 왔고 우리가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수혜주로서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인들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체코 수주가 원전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유럽권 나갈 겁니다 그러면 너가 말하는 종점은 종점은 어디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뉴스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문자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날짜와 내용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해결 10세대나 북미 기술 추진 검토 계약 10조원 규모 자 나왔죠 자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예산까지는 편성이 됐습니다 3배 규모로 나와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원전 관련주들은 SMR 쪽으로 다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걸 끌어갈 만한 기술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건 웨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종점이 이곳이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고 수익을 보려면요 타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도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월요일날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2평선 구간의 이탈을 나와줬습니다 제가 봐선 이 61선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주가가 하락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더 벌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에 따라서고요 그 대응은 결국엔 타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가족방 우리 텔레그램방 다 가족방 있죠 어디입니까 주식자랑 원역기타 주자랑 컨텐츠 방이에요 제가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입장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대장주 선물 바꿔둔 거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비만치료제 자 슬슬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펩트론 펩트론이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줬었죠 자 슬슬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예상무 표치 상승 중이라고 했죠 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돈이 되는 비만치료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슬슬 이제 대장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선물도 받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번호 선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7월 19일 현재 180% 누적 수익입니다 H&B 54% 우리 기술 48% 23% 그리고 휴립러브 22% 두산 에너빌리티 33% 아직 전략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까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180% 누적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8월달까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휴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벌어다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추가적인 우리 앞으로 재테크 수단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수익 노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 준비하기에 앞서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주말 또 쉬시고 이런 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미리 자료를 받아 가시고 우리가 앞으로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요 약주 하신 분들은 약주 간단히 하시면서 자 그냥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이 수주를 따 했으니까 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기분 좋게 가자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요 자 이상 주시프격이었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